5대 1장 2, 3, 4, 5, 6, 7 빵든푸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몇 장을 껴입은 격 앞에 망가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물 안에서 흔들면 취하 1개 에꼬점 샴푸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당기디방 빵든푸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미니 절벽인의 제이에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몸에 물 먼저 묻히고 가요. 아 가리야 제가 엎어져가지고 방금 사람이 1도 없어 사람 아예 없어 땀내서 땀내서 가세요. 아유 너무 추워 너무 추웠어 카테 코코볼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엎어 엎어져가겠습니다 당기디방하고 엎어까지가 엎어져가겠습니다 당기디방하고 아유 너무 추웅 수건 다 있어요 수건 다 있어요 수건 다 있어요 수건 다 있어요 떠는 참치마요니 및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수건 다 있어요 수건 다 있어요 수건 다 있어요 수건 다 있어요 소리가 안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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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신분들 추천 추천 250개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추천 추천 100개만 더 만들어주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빵등포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양말벗장 2 2 5 6 8 주황떡볶이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하시슈다 카페 망가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하시슈 나이다 스트레칭하고 스트레칭하고 에코옥점 샴푸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머리운동도 해야지 오마오마 고마워하다라고 야 죽어 더는 참치마요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하시슈다 30분만 시간 끌자 핏잇 슬래슈 야 뒤에서 바람 개많이 불어진다 오 충분히 적실게요 정말 충분히 적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진짜 저도 하기 싫어요 저도 너무 하기 싫어요 미니야 조밤나무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하시슈 굿뜨굿뜨 하시슈 제이웨 하지마 조은 하지마 하시슈 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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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인화도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박인화도님이 2580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조바나 한번 해봐. js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와우 아니 더 따뜻할 것 같네요. ㅋ 잠깐만 발이 너무 추워. 잠깐만 발이 너무 추워. 발이 너무 추워. 여러분 추천 눌러주세요. 지금 10명만 추천 더 눌러줘. 나 진짜 너무 추워. 요 앞까지만 가요. 요 앞까지만 가요. 요 앞까지만 가요. 요 앞까지만 가요. 멀리 볼까요. 엽크. matter该 가능합니다. 아이 biti shoots you 아 기쁘다. A llp That a little pit. 야 팔이 너무 추워. 앞이라고 V 중국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몸에 물뭇이고 들어가. SEGVERY 땅등프 у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500달이 넘었다. 우 땕겨 lower you blmm. жo You can mass Europ. 제이애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 앞도 깊은지 확인하고 들어가요. 딱 저기까지만 들어가요. 저는 못 들어갑니다. 딱 저기까지만이에요. 제이애스 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계곡은 갑자기 깊어지니까 확인해봐. 애들이 들어가래. 나도 들어가기 싫어. 나도 들어가기 싫어. 뒤로 절대 안 들어갑니다. 뒤로 절대 안 들어가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개세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나 어떡해. 나 진짜 너무 추워. 제이애스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힘들어 추천 던드는 거 아니니 한 번씩만 부탁합니다. 애들이 하래. 애들이. 애들이 하래. 나도 들어가기 싫어. 나도 들어가기 싫어. 나도 들어가기 싫어. 하트에 망가 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미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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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못할 거 같아. 나 진짜 못할 거 같은데. 근데 솔직히 이거 진짜. 빵등포우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기는 다리도 안 잠긴다. 하트에 망가 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코치님. 이 기다리고. 이때 언능 들어가자. 코치님. 저거 루시. 코치님. 지효스. 이 기다리고. 지효스.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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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에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얼음에 안질리게 조심해요. 하나야 여기서 그냥 들어갈게요. 얼른 여기서 들어갑니다. 하나야. 카트에 코코볼리 및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600이다. 가자. 잠깐만 얘들아 너무 추워. 잠깐만 한 번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나 너무 추워. 얘들아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추워. 얘들아 다리가 안 가졌어. 너무 추워 미안해. 너무 추워. 잠깐만 너무 추워. 잠깐만 진짜 죽을 것 같아. 제이 에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심장에 물 좀 묻히고 뜨가요. 너무 추워. 다리가 올 것 같아. 얘들아 진짜 다리가 올 것 같아. 너무 추워. 아닌 것 같아. 내가 미안해. 봐줘 봐줘. 제가 죄송합니다. 엣고 점 샴푸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약 빨리 담그고 차로 휘어. 진짜 봐줘.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진짜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저거 어떻게 되나. 아 코로나. 얼음도 안 들어가 얘들아. 얼음도 안 들어가. 빵등포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포기인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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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주세요. 봐주세요. 학회에 망가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잔학회 언등들과. 진짜 추워. 진짜 추워. 아 진짜 봐주세요. 열할들 왜 떠나.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열할들 왜 떠나. 제대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들어가라고. 이거 죽으라는 거잖아. 아... 어떻게...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못라. 나 몰라. 나 방금 그 다리에서... 방금 그 다리에서 들어간다. 방금 그 다리에서 들어가는 거야. 카페 망가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언등들과고. 기자. 아... 아... 얘들아. 오... 너무 좋아. JS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참치마요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들어가면 온이력 따뜻합니다.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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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갔다 와라. 제발... 지성차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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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망가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시청자 빠지기 전에 들어가자. 가제... 야나기님이 별풍선 289개를 선물했습니다. 둘 다. 카페 진리네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푹 담보라. 키윽 키윽. 에코 점 샴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약 쉴드 몇 개냐. 키윽 키윽.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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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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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해 몸이 끊었어 몸이 몸이 끊었어 카페 망가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엄마 왜 찬로 빵등푸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1초잖아 다시 가장 안돼 몸이 끊었어 엄마 안돼 엄마 미니연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몸이 몸이 끊었어 죽어 죽으라고? 미치작이야 볼고래사랑이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에코 점 샴푸님이 별풍선 2000개를 선물했습니다 한 번 더 할래 슬래쉬 인정 슬래쉬 인정 슬래쉬 인정 슬래쉬 인정 슬래쉬 난 너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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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스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와우 못받네 다시 가죠 발자락이 얼었어 발자락이 얼었어 하트에 망가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샴푸 나이다 발자락이 얼었어 아니 못 피워 발자락이 얼었어 더는 참치마요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빨리 튀어 더 시킨다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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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고래사랑이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조심조심 하세요 아니야 진짜 너무 좋아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제 안 들어가 아니야 나 죽어 나 죽어 아니야 엄마 발자락이 감각이 없어 못 가겠어 엄마 아니야 마냥 아니 한번도 안 해 한번도 아니야 한번도 안 해 아 발자락이 얼었어 엄마 카페 치토스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나 충전한다 어여 튀어라 볼고래사랑이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차차차차차 발자락이 얼었어 발자락이 얼었어 카페 망가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발가락 움직이네 아빠 아빠 발자락이 얼었어 제이삼촌님이 별풍선 101개를 선물했습니다 제이삼촌님이 2581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귀요미 미니 박수 슬래시 슬래시 최고 슬래시 발자락이 감각이 없어 얼었어 아니야 한번도 못 가 못 가 못 가 내 못 가 죽어 나 죽어 내 수소 가라고 목 가 목 가 발자락이 감각이 없어도 못 뛰겠어 더럽고야 나 진짜야 아빠 아빠 이런 데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볼고래사랑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빨리 차로 가세요 카페 코코볼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차로 빨리가 20개야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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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여러분 반등푸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안두거 어여 들어가자 제이애스님이 별풍선 1277개를 선물했습니다 입술을 못 봐서 아쉽네요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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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안 들어갈래요 안아 못 가요 안 들어갈래요 어 죄송해요 안 들어갈래요 아니요 돌고래사랑이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조심조심 천천히 하세요 환불해줄게 안 들어갈래요 환불해줄게 안 들어갈래요 환불해줄게 안 들어갈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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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저 아 구구랑 잊지마 새끼 미디엄 화내를 이 맨디는 개새끼들 이제 골고래사랑이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차로 가세요 차로 반등푸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10개 환불하나 아니요 이 맨디는 개새끼들 학교에 질리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차로 얼른 가 너무 추워 너무 추워 학교에 망가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욕질이네 배달개야 제발 차로 빨리 좀 가요 나도 치과하고 해봐 제발 차로 빨리 좀 가요 나도 치과하고 해봐 카페에 지코 스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미니야 코코보를 생각해 안 먹어 코코보를 안 먹어 하지 도깨비장 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금 욕하면 취두부로 복수할건데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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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안 움직여져 내 손가락이 안 움직이고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제이애스님이 별풍선 289개를 선물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빨리 달려요 카페 망가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뻐꾸기가 뻐꾹뻐꾹뻐꾹뻐꾹 배찌123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배찌123님이 2582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누무누무이 애꼬니 눈이 부셔 승무모시개 소리누은고 지지지지 베이베 베이베 지지지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애꼬 점 샴푸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인생 빠꾸 없다 킥뽕신 운동의 하나로 생각해라 한 번 더 가져와 미천이 새끼야 넌 블랙이야 이 까샤야 니 때문에 이 블랙이야 이 까샤야 니가 니가 주도해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엄마 다리가 안 움직여져 다리가 다리가 안 움직여져 하트에 망가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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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리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허 나의리로 나은이가 대가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은이도 죽어요. 나은이도 대가리를 도와드렸어요. 나은이. 나은이 죄송합니다. 나은이 죽어요. 죄송해요. 너 환불해줄게. 환불해줄게요. 난 좀 봐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영역을 받으겠습니다. 더는 참치마요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제이에스님이 별풍선 1,277개를 선물했습니다. 못 봤지만 고생했어요. 빨리 도망가요. 어쩔 수 없다. 빨리 들어가라. 이거 싫는데. 나 제이에스님. 이거 싫는데. 우와 제이에스님. 사랑해. 제이에스님. 존나 좋아. 감사합니다. 이거 싫는데. 나 도망가는 중인데 다리가 안 움직였어. 다리가 안 움직였어. 아 죄송합니다. 샴푸 차도 내요. 백곡점 샴푸님이 별풍선 1,278개를 선물했습니다. 나을이다. 나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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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죄송합니다. 나을이. 나을이. 내가 죄송합니다. 나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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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죄송합니다. 나을이. 나을이. 내가 죄송합니다. 나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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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제 예수님! 아! 사랑해요! 아! 아! 너! 다리가 안 움직여! 아! 아! 샴푸! 샴푸! 우리 끄만 하자! 샴푸 내가 미안해! 아! 제 예수님 감사합니다! 샴푸 너무 감사합니다! 나 지금 뛰고 있는 거야! 아! 아! 추워! 에꼬점 샴푸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빨리 차로 가라! 동상 걸린다! 다리가 안 움직여서! 어! 다리가 나 진짜 가쩔 러스어! 나! 나 숨이 하나야! 야! 나 샴푸 에코점 샴푸님하고 바로 무릎 꿇고! 나 지금 무릎 긁혀줬던 거 봤어? 무릎 꿇으려고 했어! 어! 나 샴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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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나 진짜 모르겄지 않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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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뛰고 있어. 전성력 집주. 너무 추워서 다리가 얼어서. 제 이에스 샴푸 너무 감사합니다. 카퀴 망가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병운기 안로. 달려주세요. 도깨비 장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샴푸님 블랙 언제가나요? 방장님. 카퀴 코코볼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 이에스 샴푸님이 별풍선 28개를 선물했습니다. 공포영화 보는 것 같아요. 나 너무 너무 수고하여. 바람 불어. 바람 불어. 바람 불어. 바람 불어. 카퀴 코코볼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미니야 좀 쉬었다가 다시 하면 안 되냐. 나 집에 왔는데 카페에 망가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골룸골룸 마이 프레셔스